안녕하세요 굿류입니다. 오늘은 굿류의 간호복들을 준비해봤어요. 세련된 스타일의 간호복부터 화사한 느낌의 간호복까지 총 9가지의 코디로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화사한 느낌의 간호복이에요. 화사함과 동시에 깔끔함도 잡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우유빛의 핑크 배색에 맞춰 바지도 같이 핑크 컬러로 매칭해보았어요. 이 제품은 수수복 느낌의 디자인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뒷치퍼로 되어 있어 입고 벗기도 편리하더라고요. 바지도 너무 편했어요. 배색이 아주 매력있는 제품이에요. 앞쪽은 핑크 컬러와 로즈핑크, 화이트 컬러의 배색을 볼 수 있고 뒷부분은 로즈핑크, 화이트 배색으로 되어 있어요. 옐로우 컬러가 정말 산뜻하죠? 옐로우 컬러가 촌스러운 옐로우 컬러가 아니라 레몬 컬러라서 실물이 훨씬 예쁜 컬러예요. 카메라에 실물이 안 담겨서 너무 속상하네요. 이 제품은 굿류에서 제일 인기있는 제품이에요. 블랙과 베이지 톤의 매칭으로 고급스러워 보인답니다. 바지도 베이지 색으로 맞춰졌어요. 롤리팝 같은 컬러로 화사한 간호복이에요. 이 제품도 실물이 훨씬 예쁘답니다. 소프트한 라벤더 컬러의 네이비와 화이트 배색으로 단정해 보이는 룩이에요.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바지는 포위 스탄 원단으로 만들어져 너무 편했어요. 화이트 컬러의 그레이와 자몽 컬러의 배색으로 아주 상큼한 간호복이에요.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 수납이 편리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간호복이에요. 베이지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쁘죠? 슬의생에서는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을 함께 착용하고 나오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간호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간호복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제품의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